올드머니 룩의 MZ세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드머니 룩은 브랜드의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단 단순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로 럭셔리함을 나타내는 스타일입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유행에 민감한 패션보단 질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기본 아이템들을 찾는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올드머니 룩이 인기를 끄는 요인은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로고 없이 소재로 승부보는 아이템을 즐겨하는 MZ들이 늘고 있다라며 주식 및 코인 시장이 불황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디자인이나 로고 등으로 프리미엄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원단까지 까다롭게 보는 패션 트렌드가 확산한 것도 주요인입니다. 이와 관련해 패션업계에선 소비 패턴이 패스 패션보다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고은아입니다.